안녕하세요. 헬라티비 뉴스 이나율입니다. 지금부터 1월 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벌써 2023년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. 모두들 새해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? 2023년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길 바라면서 1월 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기분 좋은 토요일 이곳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체험을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윤지유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